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온 자는 생각되지만 아직 안 된 자는 우리에게 내주는 것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니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신 마음이 내게 하셔서 오직도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조금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우리 집을 원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을 원하고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져가게 있니 우리가 하나 될 것이 하나님의 성리죠 우리를 향한 다비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나소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죄가 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고기지는 하나님의 성리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져가게 있니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져가게 있니 subsequently 어머니 성령님 순이 말씀 감사합니다.